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과 GTF 강의를 함께할 강소라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강의명을 GTF A to G로 붙여봤거든요. A to G라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제가 많이 GTF 강의를 구매해서 저도 보기도 하고 저도 GTF 시험을 자주 보러 가기도 하고 공부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파트도 세 가지가 있고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시험이다 보니 하나도 빠짐이 없는 조금 완성된 강의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고요. 문법 파트, 청해 파트, 독해 파트 각각 파트별로 요구하는 부분을 제가 채워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어떤 강의인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강의의 구성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문법, 청해, 독해 이렇게 세 가지 파트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문법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영어 문법이라고 하면 영어 문법이라고 하는 표현만 들어도 약간 거부감이 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만큼 쉽지 않고 또 그 문법을 문제에 녹여서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때는 더 좀 어렵잖아요.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쉽게 설명해 드리는 게 저의 목표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오로지 우리는 GTF에 나오는 문법만 공부를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이렇게 적어드렸죠. 그리고 실제로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제가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시제와 가정법이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 순서대로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3번이에요. 문법을 같이 공부를 하는데 우리는 절대로 해석하지 않고 해석 없이 답을 빠르게 찾아내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면 해석하지 않으시고 말 그대로 1초 컷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팁을 제가 강의 속에서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연습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시험을 보러 시험장에 갑니다. 문법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러면 일단은 문제를 보고 이렇게 쭉 문제를 읽고 나서 보기 A, B, C를 쭉 보고 나서 그러면 빈 칸에 들어가야 될 말이 A, B, C, D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여러분들 시험 시간에 시험 문제를 다 푸실 수가 없겠죠. 문법은요. 우리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1초 컷. 1초가 이제 저희 목표거든요. 1초만에 정답을 찾아내고 문법 파트에서 시간을 확보해서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쓰게 되는 독해 파트에서 시간을 이제 우리가 좀 쓰는 게 목표인데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죠. 예를 들면 어? 일단은 보기를 훑어봅니다. 보기를 보니까 준동사 문제네. 그런데 Important라는 표현이 보이고 대시 보이네. 그럼 빈 칸에는 원형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A가 정답. 전혀 해석이 필요 없었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기를 보고 이것이 어떤 문제이다 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빈 칸이 들어있는 문장에 어떤 힌트들이 들어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정답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문법은 정말 우리가 만점을 목표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청해 청해는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이제 시험장에 자주 가는데 시험을 보러 가면 청해 시간에 청해를 아예 안 푸시고 바로 이제 독해 푸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굉장히 당황을 했었는데 그만큼 공부하는 시간, 투자하는 시간에 비해서 사실은 이게 이렇게 실력이 쑥쑥 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청해도 마찬가지로 제가 조금 쉽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쉽게 강의를 준비를 해봤거든요. 일단 중요한 포인트 세 가지를 보도록 할 텐데요. 발음과 강세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단어였다고, 내가 알고 있는 단어를 이렇게 발음한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rehearsal 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사실은 우리 리허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리허설이었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어떻게 실제로는 원어민들이 발음하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음 같은 것들, 뭐 in front of, not at all 이런 것들은 연음 때문에 많이 단어가 발음이 뭉개지잖아요.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도움을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발음과 강세가 조금 친해지는 그런 강의를 만들어 봤고 중요한 건 쉐도잉 연습. 쉐도잉이라고 하는 거는 따라서 말하는 거죠. 그림자처럼 따라서 말하는 건데 말할 수 있어야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답이 되는 부분, 내가 정말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같이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쉐도잉 연습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요. 같이 쉐도잉 연습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여러분들 노트테이킹입니다. 청해는요. 그냥 듣고 음, 그런 내용이었구나. 이제 문제를 풀어볼까? 이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들으면서 동시에 받아 적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저도 그렇지만 쉽지 않거든요. 내용이 워낙 빨리 진행되기도 하고 그리고 필요한 내용과 필요 없는 내용을 구분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같이 이제 노트테이킹하는 연습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청해 문제를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고 좀 쉽게 풀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독해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러분들 독해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독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독해에서 관과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문제집을 사서 푼다든지 또는 뭐 인강을 사서 본다든지 라고 했을 때 이런 표현들을 암기하세요. 또는 뭐 이런 단어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미 알고 있어도 사실상 시험장에 갔을 때 독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죠. 왜냐? 독해의 정말 근본적인 건 독해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해는 진짜 독해를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해야 해요. 독해를 그냥 느낌으로 하시는 분들 시험장 가셔서 문제 풀려고 하면 어, 나는 잘 푼 것 같은데? 근데 막상 점수를 보면 어, 점수가 왜 이러지? 느낌으로 독해를 하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문장을 독해해야지만 독해 점수는 오릅니다. 그게 근본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독해가 정확하게 되실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준비를 해봤어요. 자, 독해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 첫 번째, 우리는 구문 독해부터 연습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독해를 처음부터 하지 않고 구문 독해부터 시작해서 쌓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구문 독해부터 학습을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유형의 문장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생긴 문장은요. 이렇게 해석하세요 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지텔프에 많이 나오는 오로즈 지텔프 지문에 자주 나오는 구문들만 추려봤어요. 그래서 이런 구문들 이렇게 생긴 문장들이 여러분들 많이 나오거든요. 얘네들이 나오면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라고 하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연습을 해볼 거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I know you 라고 하는 삼형식 문장이 있습니다. 자, I know you 라고 하면 우리가 굳이 I 주어, 노, 동사, 유, 목적어 쪼개지 않아도 I know you 바로 해석이 됩니다. 나는 너를 알아. 그런데 시험장 가면 이런 문장 나옵니까? 안 나오죠. 같은 삼형식이 나오더라도 이런 애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단어로만 나오면 좋을 텐데 이렇게 단어가 아니고 목적어 자리에 대절이 쭉 들어가는 이런 조금 지저분한 문장들이 많이 나와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장을 어떻게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되는지 이런 이제 연습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목적어가 길어지는 문장이라고 해서 제가 넣어놨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자리에 덩어리가 들어갔어요. 이 덩어리는 that 명사절입니다. 라고 하는 걸 먼저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나는 that 이하를 알고 있다. 라고 먼저 해석을 하고 그러면 that 이하가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파코되면 되겠죠. 자, that 이하를 보니까요. 그들의 성공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석을 할 거고요. 자, 지금 보니까 대절 안에 어떤 명사가 있어요. 이 명사를 관계 대명사절을 또 꾸며주고 있죠. 꾸며주는 애들은 나중에 덧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그들을 서포트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장의 구조를 이렇게 해체해서 사명식 문장, 목적어 자리에 대절이 쭉 들어왔고 그 안에 단어를 꾸며주는 관계 대명사절이 이렇게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문장을 해석하면 되는지 그 순서도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지텔프에 자주 나오는 구문들을 추려서 독해하는 연습들을 해볼 거고요. 자, 그리고 독해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패러프레이징입니다. 내가 해석이 완벽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생긴 단어나 또는 문장이 보기에 그대로 들어가지 않는데 사실은 내가 보고 있는 표현과 내가 이미 읽은 표현이 너무 다르게 생겼을 가능성이 커요. 이걸 우리가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죠. 나는 이런 내용을 읽었는데 이게 그대로 보기에 들어가면 찾기가 너무 쉬울 텐데 다른 표현을 쓰고 있구나. 예를 들면 러시아 정부가 해체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브레이크업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디솔루션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패러프레이징이 되고 패러프레이징이 된 표현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같이 연습을 해보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문법, 청해, 독해까지 굉장히 꼼꼼하게 강의를 준비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같이 제 강의를 봐주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GTF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